한글자막 by 한효정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뉴스3 첫 번째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 sklg 배터리 이야기부터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노동자와 자동차 산업의 승리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까 내가 해냈다 내가 한 겁니다 이런 얘기지 실제로도 영향을 좀 줬죠 아니 그런데 왜냐하면 거부권 행사 하루 남기놓고 한 거기 때문에 ljsk 양사가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합의 권순우 기자가 쭉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가 미 통상정책을 총괄하는 게 미 무역대표부 한때 우리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ustr 이 ustr을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 당신 둘이 합의하기를 내가 강력히 원한다라는 메시지가 전달이 이미 오래전에 됐다 이런 관측들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ustr이 2월달에 itc죠 이 최종 결정이 그때 이제 lg의 손을 들어준 거 아닙니까 lg와 sk가 미 현지에서 선임한 로펌을 통해서 직접 회사를 컨택할 필요는 없죠 엄청난 규모의 변호사 수임료를 준 로펌을 통해서 이런 합의를 종용해 왔다라는 게 미국과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통들의 얘기인데 이게 사실 이제 2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끝이 있는 싸움이었다라고 봐야죠 결국은 뭐 그전에 뭐 예를 들면 각사마다 한 채 양보도 없고 예를 들면 sk도 미국에서 사업 접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습니다만 이걸 액면 그대로 믿었던 사람들은 없죠 그래서 이제 lg는 3조를 요구를 했고 sk는 1조 선에서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양쪽에서 주말 사이에 1조씩 양보를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는 있으나 사실은 이제 sk 심중에는 2조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들 얘기를 해왔던 건데 그래서 아마 오늘 주가가 이제 반영을 하겠습니다마는 과연 lg냐 sk냐 이 협상의 승자는 이런 이제 그 결과들을 이제 봐야 될 텐데 어쨌든 이 권순우 기자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큰 뉴스이기 때문에 저도 숟가락을 하나 쭉 내밀어 봅니다 현금 1조 원의 로열티 1조 원의 합의금을 sk가 lg에 지급을 하고요 국내의 모든 소송치하와 함께 10년간 이 권으로 쟁송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국내의 모든 소송? 네. 모든 소송치하와 앞으로 10년 동안 소송 안으로 쟁송을 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에 합의를 한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무역위원회죠 itc 결정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 현재 시각으로 11일 어제였습니다 11일 현지 시각으로 11일을 단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합의가 된 건데 그러니까 정 프로가 얘기한 것처럼 미국 행정부 특별히 바이든 대통령의 심중을 반영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만한 거죠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취임 직후부터 17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95조 원의 전기차 산업에 투자를 얘기를 하면서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얘기를 해왔는데 이게 사실 조지아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조지아는 아시는 것처럼 블루웨이브의 결정타를 날린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지아를 챙겨야 되는 숙제도 있었고 또 하나는 중국한테 계속 압박을 하는 게 지적재사권이네 이거 문제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지식에 대한 탈취 문제가 쟁송의 소송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이걸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뜨거운 감자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양사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헤드라인 이렇게 잡혔죠 미 노동자와 자동차 산업에 승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머쓱한 거죠 LG와 SK가 합의했는데 미국의 승리라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LG와 SK 입장에서도 중국 다음으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이 될 게 뻔한 미국 시장에 대한 포기라든지 또 어떤 전략적 변경을 갖는다는 거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럽의 폭스바겐이라든지 이런 데서 중국과 굉장히 큰 연대를 해가면서 중국에서의 어떤 시장 확보에 나서고 있는 전체 전기차 판세를 보면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특별한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양사 모두 굉장히 큰 손실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하미와 그리고 LG와 SK의 셈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권순윤 기자한테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양사를 포함한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 생태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가의 이 합의가 어떻게 영향을 줄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CATL 주가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지도 굉장히 큰 관심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전기차 배터리의 글로벌 위상이라는 게 굉장히 크구나 이런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그러니까 일심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영업하는데도 양사 다 아무 지장 없이 다 같이 그냥 프리하게 가자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다는 거죠 깔끔하게 네. 불확실성 많이 좀 제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이것도 아주 큰 뉴스인 것 같은데요 국민연금 우리나라 제일 큰 손이죠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 비율 이상은 못하도록 돼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좀 더 여유가 생겼다는 거죠 그게 한 8조 6천억? 그렇습니다. 이제 9일날 이제 기금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국내 주식 목표비중 유지규칙 이게 리밸랜싱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전략적 자산 배분의 허용기준 그러니까 미리 정해놓은 거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를 어느 정도로 갖고 갈 거냐 이걸 이제 기존에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로 1%포인트를 확대를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슈는 국민연금이 우리 주식을 더 줄이라고 하는 조치는 아니니까 그렇죠? 덜 줄여라 이런 거니까 어차피 너무 많이 주가가 폭동을 해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국민연금의 주식 비중이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으니까 이거를 원래대로 줄이게 되면 대체로 올해 말까지 처분해야 될 국내 주식의 총액이 19조 1,775. 지금 지수가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19조 원을 줄여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 운용의 자율성을 준 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3%로 늘리니까 계산을 해보면 10조 6,247억 원 줄이는 걸로 줄어들 수 있다 그러니까 한 8조 5,500억 정도가 매도 압박이 줄어든다 이런 계산이죠 그런데 1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 총 규모가 179조 9,690억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연금 전체 자산이 855조 정도니까 21%거든요 현재 보유 국내 주식이 국민연금의 총 자산이 100이라고 했을 때 국내 주식을 갖고 있는 게 21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존의 허용완도 18.8%를 적용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조 이상을 팔아야 되는데 원래가 기준이 16.8%가 기준이고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8.8%까지 됐었는데 그거를 19.8%까지 늘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늘릴 수도 있고 그건 이제 국민연금 펀드 매니저들 마음인데 마음으로 결정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현재 지수대를 쭉 유지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정도 매물이 전 기준으로 무조건 나왔어야 되는데 19조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게 줄어든다는 거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주식의 총액이 10조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거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계산을 굳이 해보면 19조를 추가 매도를 했어야 된다면 매월 1조 7,400억씩 팔아야 되는 거고 하루에 월 20일 거래일 기준으로 하면 872억씩 꾸준히 재앙이죠 매일 그렇죠 지금처럼 거래가 어느 정도 활발하니까 이것도 받아내는 거지 매일 900억씩 개인들이 이제 안 사기 시작하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물론 그러면 이제 지수가 빠져서 팔아야 될 금액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그건 다 원치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19.8%로 확대를 해서 연말까지 보유할 수 있는 금액이 169조 3,400억 정도로 늘어나니까 어쨌든 순매도 행진 앞서 51일간 순매도 행진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줄어들 수 있는데 줄어들 때도 아마도 이 혜택은 분석에 따르면 삼성전자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시가총액 기준으로 큰 국민연금 보유 비중이 큰 회사 기준으로 조금 줄어들지 않겠냐 한국거래소 통계를 보니까 연기금이 올해 가장 많이 내답한 종목이 삼성전자인데 지난 9일까지 연기금 아마 대부분이 국민연금일 거예요 삼성전자 주식을 총 5조 7,610억 원어치 팔았습니다 이건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산 거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연초에 쭉 사서 9만 6천 원까지 찍은 이후에 2월부터 4월까지 8만 원테 박스권에 갇혀 있는 이유도 수급상 이런 거 아니냐 그리고 가장 많이 판 게 LG화학 1조 1,500억, SK하닉스 1,095억, 네이버 878억 그러니까 삼성전자 대부분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수급상의 변화가 삼성전자와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시켜보시죠 나쁜 재료는 아니죠 산다는 건 아니고 파는 액수를 줄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전해드려야죠 존 캐리라고 예전에 대통령 선거에도 나왔던 분인 것 같은데 이분이 미국의 특사로 기후특사로 중국에 가는군요 존 캐리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메사스세츠 상원의원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유력한 정치 가문이고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에 두 번 제가 도전한 걸로 기억이 나요 어쨌든 굉장히 중량감 있는 민주단계 인사죠 그런데 이 사람이 사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기후특사로 임명이 될 때도 제가 뉴스 3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대통령 혹은 국무장관을 해도 문제가 없죠 국무장관도 한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후특사로 임명을 했다 특사잖아요 특사라는 건 사실은 어떤 특별한 임무를 줘서 그냥 그 일을 해결하는 건데 바이든 행정부, 특별히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 얼만큼 무게감을 갖고 정책을 구현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 인선을 보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미국 행정부의 주요 인사 중에 존 캐리 기후특사가 1호로 중국을 방문한다 이 뉴스를 보면서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물론 동선상 방글라데시 갔다가 이렇게 간다는 거지만 미국과 중국 간에 지금 뭔가 교착상태에 있잖아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비교적 전임자에 비해서도 그렇게 낮지 않은 수위의 발언을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데 어쨌든 뭔가 교류를 해야 되는데 기후특사를 먼저 보낸다는 거죠 그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유럽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럽과 무슨 연대를 할 때 이 기후 문제만큼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좋은 이슈는 없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공해를 가장 많이 내뿜는 나라는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존의 트럼프 대통령 때와 다르게 중국을 압박할 때 연대를 통해서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연대의 핵심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동북아시아에 있는 한국과 일본 이런 데지만 글로벌 전략으로 보면 유럽입니다 그래서 유럽을 굉장히 좋게 자극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연간에는 실종이었거든요 기후정책이라는 게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빠진 기후정책이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산업이라든지 이런 게 유럽 혼자 추진하면서 힘이 없었는데 지금은 미국에서 전향적으로 나왔고 사실 시진핑 공산당 정부 입장에서도 2060년까지 탄소 프리를 선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과 중국이 스탠스를 같이 취할 수도 있는 공통분모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강원 전략을 다 구사할 수 있는 게 기후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전략적인 판단으로 존 케리 기후특사가 중국에 가서 과연 누구를 만나서 어떤 합의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장에 있어서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라는 게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오히려 많이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양국 간에 물론 이번 방문으로 다 끝날 건 아니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세계 최대 국가들 간에 이 기후 문제를 놓고 어떤 논의가 전개될지 이건 분명히 아마 전향적인 논의가 그래도 양국 간에 있는 쟁점 중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합의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주 이런 쪽에 투자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 유심히 지켜볼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만 들어도 뭔가 이렇게 교집합들이 제 눈에서 나게 보입니다 역시 3프로TV 신과 함께 진행 오래한 보람이 좀 있습니다 뉴스 3 괜찮습니까? 뉴스 3만 딱 들어도 신재생, 배터리 이런 뉴스에 국민연금 교차점들이 딱 보이잖아요 교집합들이 뉴스를 전해주시면서도 이게 만약에 교집합을 못 찾으셨다면 저에게 뒤지신 겁니다 자 그러면 뉴스 3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바로 우리 김효진 연구원 연구위원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